너무 많은 사람이 갖고 계시죠? 네 무슨 대화를 나눈지 맥주님 하네요 어깨동만 하면서 와서 그러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맥주님 네 우주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이지혁우 임시완씨와 함께 경수진 박세영씨 네 분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또 짱이 있나봐요 뒤에 조항으로 촬영하시고 형 너무 깨랑이네요 네네네 자 왼쪽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 예민합니다 왼쪽 분들 네 반대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네 왼쪽 네 왼쪽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적도의 남자의 매력적인 두 남자 선우와 장일의 아영 성인별로 함께 촬영합니다 네 네 한 번 봐주시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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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임시현씨가 자라서요. 네. 머리카락을 살짝 받으신 것 같아요. 네. 우리 현대씨하고 먼저 손가락으로 보내주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왼쪽만 받으시고 왼쪽분들께 응원합니다. 반대쪽이요. 네. 반대쪽이요. 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네. 반대쪽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엄태용 이보영 씨 커플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엄태용씨는 자리에 나가시고요. 네. 콜러풀하게 매치해 주셔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상입니다. 네. 한잔 끼시고 네. 아유. 좋으시겠어요. 네. 되게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커플인데. 네. 제 눈을 헤어지지만 만나실 겁니다. 네. 행복해 보이십니다. 네. 자.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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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동생이 잘해 주시고요. 이어서 이준혁, 임정은 씨 커플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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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가 이 날씨 좀 맞춰보신 거 같아요. 네. 네. 다έ тест 갈게요. 어. 네. 네. 잘해주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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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하지 마시고 네. 가운데부터 잘한 거 아름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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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. 네. 왼쪽이요. 왼쪽. 네. 잠깐 자리에 잡아주시고요. 첫 번째 남자 출연 배우 네 분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태형 이방식 무대에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중앙으로 자리에 주시고요. 네. 가운데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짝을 두시면 되고요. 네. 왼쪽부터 촬영 가능했습니다. 네. 사이가 안 좋아도 사진만 보면 친하게. 아 이런 거 좋아요. 자연스러운 거. 자. 중앙 한 번 보시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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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우측 한번 바꿔주시고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주시고요.